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의 원대한 비전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공동창립자이자 수석과학자인 크리스 먼로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 인터뷰로 인해서 당분간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중요한 인터뷰니까 한번 끝까지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아이온큐의 공동창립자이자 수석과학자인 크리스 먼로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11월 5일 아이온큐 트위터에 이렇게 게시가 됐어요. 네, 실제로 기사는 11월 3일에 났는데 제목이 아이온큐는 첫 상장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인데 제일 먼저 흑자전환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되게 흥미로운 제목을 가지고 있었고요. 크리스 먼로가 HPC 와이어라는 언론에 나가서 한 인터뷰인데 기술적, 상업적 전망에 대한 상세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줬고 HPC 와이어가 어떤 곳이냐 찾아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와 그 컴퓨터를 실행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언론으로서 30년 이상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뉴스들을 전해왔기 때문에 신뢰성이 상당히 있는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올해 10월 1일 아이온큐가 첫 순수 양자 컴퓨터 기업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15불 내외를 하고 있고 시가총액은 3밀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 몬로는 당사의 100명의 임직원들과 함께 뉴욕에 가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가서 상장 기념 오프닝 벨을 울리는 행사가 상당히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하고요. 11월 15일에 있을 3분기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트렌드를 보면 언제 양자 컴퓨팅이 실용적인 도구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될 것이다 라는 합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자 산업은 될 수밖에 없다라는 합의가 늘어나고 있고요. 큐비트를 구현하는 방식에는 여러 경쟁하고 있는 방식이 있는데 아이온큐는 이온트랩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도 뒤에 나올 거고요. 이 기술이 큰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배팅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으면 있으면서 이제 크리스몬로는 다른 접근 방식, 초전도 방식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다른 경쟁자들이 결국은 이온트랩의 정점, 장점을 깨닫고 이온트랩 기술에 다시 돌아와서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상세한 인터뷰에 이제 들어가 볼게요. HPC 와이어와의 폭넓은 대화를 했는데 핵심 주제들이 이제 이온트랩 기술의 빠른 확장을 위한 아이온큐의 3단계 계획이 뭐가 있고 장애물에 맡긴 타 기술 방식, 초전도 강좌 방식은 이제 제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어떻게 1200 물리큐비트와 자체 개발한 에러커렉션 기능이 있는 아이온큐 시스템이 일부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그리고 왜 아이온큐가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것이 왜 좋은지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앞에도 중요한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아이온큐가 하드웨어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미 잘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확장해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이제 하드웨어만 만약에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주가를 10배 정도 보고 있는데 소프트웨어까지 아이온큐가 독점을 해버리면 1000배까지도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온트랩 양자 컴퓨팅에서 이온은 자기력에 의해서 제자리에 고정이 되고 이거를 이제 레이저 빔으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태류붐, 이태류비움이라는 원자를 사용을 하는데 이 원자에서 원자가 전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바닥 상태에서 원자의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가르치는데 이거를 제거를 해서 이온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리니얼 이온트랩이라는 선형 이온트랩 선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선형 이온트랩이라고 부르는데 이 특수 칩에 이걸 넣어서 3D 공간에 이온을 정확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말 그대로 이온이 표면 위에 떠 있는 건데 이 소형 트랩은 100개의 작은 정극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극은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석판화되어 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전자기력을 생성을 해서 이온을 제자리에 고정을 시키는 기술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에서부터 구립을 시켜서 환경 간섭 소음과 결 이름 이제 그 원자의 상태를 잃어버리는 현상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이제 이온트랩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온 자체가 자연적으로 비교적 긴 간섭시간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류 수정 자체가 다소 덜 필요해서 더 긴 연상화 작업에 적합한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장점이 여기서 시작이 되고요. 이온트랩 시스템은 초전도 방식보다 덜 복잡하고 노이즈 자체도 적다고 합니다. 근데 초전도 방식은 초전도 큐비트를 제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냉장고에 제어 케이블들을 엄청나게 쑤셔 넣어야 된다고 해요.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고 환경적인 제약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트랩이 큐비트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이게 가장 간단한 접근 방식 중 하나라고 하고요. 이온트랩 방식의 문제 중에 하나가 확장성이 어렵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크리스 먼론은 모듈식으로 확장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듈식 확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온트랩의 다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크리스 먼론은 초전도 방식에서 원자 자체가 칩에서 멀다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온트랩 방식, 그것도 아이언큐 방식은 유리트랩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특정 기능을 활용을 해서 실리콘에 비해 더 높은 전압을 차단하는 훌륭한 재료다. 그래서 초전도 방식보다 우리의 방식이 더 유리하고 우월하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언큐는 현재 실리콘 기반 트랩으로 시작을 했는데 더욱 진보된 증발 유리 트랩, evaporated glass 트랩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진보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뭐라고 했냐면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여러 개의 존을 가지고 있는 트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이는 이건데요. 이것이 우리의 확장성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언큐에서 우리는 정확히 한 개의 원자들의 체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큐비트이며 일반적으로 32 큐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3200 큐비트까지 확장을 안 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정확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빠르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의 연산은 99.9% 이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1000번의 연산 중에 한 번 에러가 나는 정도의 아주 낮은 에러율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3200 큐비트를 가지 않은 것은 그만큼 에러율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우리가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지만 거기까지 도달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크리스 몬로가 사업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길 인생을 살아왔죠. 학자로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플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트랩 안에 더 많은 이온을 넣을 수는 있지만 제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차차 실행할 거다. 그래서 이온의 사슬이 길어질수록 부드러워지고 쫄깃해지기 때문에 작은 체인은 단단하고 소음이 적은데 이제 길어지면 부드러워지고 소음에 연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100큐비트 이하 정도가 좋은 정도인 상태이다. 그래서 확장성을 위한 전략의 첫 단계는 하나의 칩 안에 여러 개의 큐비트로 이루어진 이런 체인 여러 개를 넣어서 서로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는 동시에 서로 각자 로컬 작업을 허용하는 밀리미터 정도로 분리하는 것이다. 저도 이거를 개념 정도까지만 이해를 했는데 하나의 칩 안에 여러 개의 체인을 넣되 이것이 서로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각자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이것은 마치 전통 아키텍처의 멀티코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슈퍼컴퓨터에 들어있는 멀티코어 또는 우리가 쓰고 있는 PC에 있는 멀티코어가 비슷한데 우리는 실제로 물리적인 원자를 움직여서 그들이 함께 있도록 만들고 여러 체인들로 그 원자들을 연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실물 전선은 없다는 거죠. 기존 컴퓨터처럼 그래서 이렇게 모듈식 확장의 첫 단계를 행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개념 증명을 먼저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RMQA라고 해서 Reconfigurable Multicore Quantum Architecture 이라는 기술을 얼마 전에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큐가 16개의 원자로 구성되는 4개의 체인을 임의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로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를 하는데 이 안에서 원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죠? 모듈식 확장의 개념을 실제로 증명을 했습니다. 시연을 했기 때문에 이온트랙 방식의 확장성에 연약하지만 이걸 극복할 수 있음을 이미 힌트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22년에 내년에 우리는 이 아키텍처를 새로운 시스템에 적용해서 양자 계산을 실제로 실행할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아이언큐의 확장성 계획에 두 가지 더 중요한 단계들이 있는데 첫째는 오류를 수정하는 에러 커렉션이 있고 두 번째는 칩들, 이러한 단일 칩들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클러스터링 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먼론은 이미 후자를 먼저 처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은 현대 데이터 센터를 생각해보면은 그 안에 여러 컴퓨터들이 광학섬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광학섬유를 가지고 놓을 수 있죠. 이거는 연결했다, 이건 뺐다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데이터 센터가 진정한 모듈식이라는 거죠. 내 먼론은 이온트랩 양자 컴퓨터도 비슷한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팅 커뮤니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단일 시스템을 여러 개로 연결을 하는 클러스터링 방법을 찾고 있고 작은 양자 시스템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큰 시스템에 통합해서 확장시킬지를 연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힌트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온큐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원자 큐비트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는 광자 큐비트 간의 인터페이스는 이미 이루어졌다. 사실 유니버스리 오브 메릴랜드에 있는 제 연구실에서 저는 이것을 14년 전인 2007년에 이미 성공을 했다. 근데 이것을 하는 방법은 아는데 이거를 만약에 하면 한쪽에 칩이 있고 다른 쪽에 칩이 있으면 두 개의 섬유를 가져와서 그 둘의 간섭을 하고 강좌를 감지함으로써 정보를 전달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얽힘을 구현하게 되는데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확장성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레벨에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칩을 찍어낼 수 있다. 즉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 멀티코어와 같이 이런 렉이 있으면 이 위에 칩들을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렉에 마운트된 칩들이 있다고 상상을 해서 이 칩 하나에 100개 이상의 원자가 담길 것이고 그 원자 중 몇 개는 광학 도관에 연결돼서 선으로 연결을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른 렉에도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양자 컴퓨터로도 양자 프로세서로도 구현을 할 거다라고 플랜을 얘기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스위치, 빛 차단 광스위치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이 기술을 실현시켜주는 핵심 팩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예전에 한참 전에 전화를 하면 오퍼레이터가 받아서 원하는 곳을 얘기해주면 거기다 연결을 해줬죠.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 있는데 이것을 연결해주는 빛 차단 광스위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Non-Blocking Optical Switch라고 했는데 이게 개발이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성을 할 수 있는 방식은 있는데 빛 차단 광스위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왜 멋지냐면 수백 개 렉 위에 마운트된 멀티코어 양자 칩들이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이 광학 스위치를 통해 하나의 멀티코어 칩을 또 다른 멀티코어 칩에 마음대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여기 소프트웨어도 아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네트워크 방식을 알려줄 수 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건데 왜냐하면 Full Connection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보를 통상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옮기기 위해 이리저리 이동할 필요가 없고 뭐 여기에 있는 애를 여기로 하든 여기로 하든 이거를 Full Connection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이 멀티코어를 렉에 마운트해가지고 서로 연결하는 빛 차단 광스위치로 연결하는 방식이 아이언큐에서 구상하고 있는 방식이고 실현될 수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큰 힌트를 줬고요. 확장성, 이온트랩 방식의 확장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줬고요. 세 번째 장애물이 그 악명높은 에러 커렉션입니다. 양자 컴퓨팅 분야의 전반적으로 가장 어려운 과제인데 이게 뭐냐면 큐비트는 상대적으로 비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안정적인 논리적 큐비트를 가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중복되는 쓸모없는 물리적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개가 있어야 이거 하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에러율을 줄여서. 그런데 이온 자체가 다양한 큐비트 재료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편에 속한데 말 그대로 자연에서 뽑아오는 거기 때문에 서로 동일하며 제조에 의한 결함이 발생이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약간의 단점은 스위칭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속도가 느리다라는 단점이 확장성 말고도 또 하나의 단점으로 대도가 되는데 일부 관찰자들은 이 속도 느리다는 점이 효율적인 에러 커렉션을 방해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론은 뭐라고 했냐면 이온 트랙 큐비트의 좋은 점은 에러 자체가 적다. 왜냐하면 재료 자체가 좋기 때문에. 하지만 전통적인 에러 커렉션 인코딩과 마찬가지로 기존 컴퓨터로 우리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류 수정에 대한 대가로 더 많은 큐비트가 필요할 뿐이다. 불행히도 양자 분야에서 전통 컴퓨터보다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높을 뿐이다. 그래서 에러 커렉션 자체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고요.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은 물리적 큐비트가 논리적인 큐비트를 위해 필요한지는 각자가 가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이온큐는 이온의 안정성과 이온 트랙의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소음이 적은 하드웨어를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온큐를 완전히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리스 먼러가 나와서 그게 아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장악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러에 의하면 이온 트랙 방식의 정확도는 99.999%인데 이것은 이제 0.0001%의 에러로 인해서 시간이 종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필요할 때만 오류 수정을 점진적으로 누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위해 16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쓰고 다른 1개를 위해서 32개를 쓰는 이런 등등 방식으로 99.999%의 안정성에 도달을 할 건데 이때 우리는 100개 이상의 논리적 큐비트를 가질 수 있다. 2단계에 진입을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복잡하고 큰 금융 모델과 같이 전통 컴퓨터로서는 시뮬레이션 할 수 없는 알고리즘을 실행을 할 수 있다. 이때가 되면 진정 양자 우위가 발휘가 돼서 전통 컴퓨터를 능가하는 결과를 양자 컴퓨터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온 트랙 방식이 느리다는 고정관념을 좀 깨줬어요. 왜냐하면 에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도 양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먼루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소프트웨어가 현재 아이언큐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 아이언큐의 전체적인 접근법은 가능한 만큼 모든 것을 소프트웨어에 맡기는 거다. 이미 우월한 하드웨어를 확보를 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완벽히 복제 가능한 원자 큐비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율이나 이와 유사한 다른 결과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제어의 문제이다. 즉 소프트웨어의 문제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양자 시스템이 얼마나 커야 할까? 라고 인터뷰한 사람이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 먼러가 뭐라고 그랬냐면 좋은 질문이지만 우리는 정답을 모른다. 하지만 본인 생각에는 72큐비트 또는 100큐비트 정도에 도달을 하면 충분히 수많은 연산을 할 수 있는데 100큐비트를 가진 양자 컴퓨터는 전통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없는 복잡성을 가진 만 개의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머신러닝과 같은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데 아마 머신러닝이 제일 가까운 양자 컴퓨터의 하나의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100큐비트에 도달하고 5만 개의 연산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1,000개에서 1,500개 정도의 물리적 큐비트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이언큐의 목표는 1,200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보고 있는데 16개의 코어와 각 코어별로 64개의 이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머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광자 연결이 키인데 광자 연결이 진정한 모듈식 데이터 센터를 갖기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하죠. 광자 스위치, 광자 관련된 기술이 개발이 되면 양자 우위를 달성하는 양자 컴퓨터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때가 되면 대량 생산도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어떠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고 어떻게 확장성을 할 수 있는지를 미리 대중에게 보여주는 건 역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술적까지는 대부분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계보다 더 많이 나아간 것 같아요. 아이언큐가 아마도 2022년에는 모듈식 아키텍처를 성공적으로 시현할 거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초전도 방식, 광자 방식은 확장성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벽에 막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허니웰과 같은 이온트랩 방식에도 경쟁자들이 있는데 먼로의 장기적 관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과학과 하드웨어적 이슈가 해결되면서 양자 컴퓨터는 소프트웨어 쪽이 중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언큐는 이미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양자 쪽 인력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분야 자체를 전공한 사람들도 적고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언큐는 이미 소프트웨어 쪽, 양자 소프트웨어 쪽 인력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머신러닝을 통해서 레이저 펄스 및 연결과 같은 아까 제어가 중요하다고 했죠. 제어 시스템 요소를 프로그래밍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기쁘다. 아이언큐가 하드웨어 우위는 이미 점했고 소프트웨어 기업이 돼서 양자 쪽을 잡아 먹겠다라는 당찬 보부를 내놨습니다. 이게 오늘 인터뷰의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먼루 역시 다른 양자 커뮤니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낙관적이긴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실용적인 적용이 언제 나타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고 추측으로는 차후 3년이라고 했답니다. 3년이면 상당히 가까운 시점인데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시기 예측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어느 한 응용 분야 머신러닝이나 금융 분야가 양자 컴퓨터 혜택을 보기 시작하면 다른 분야들도 양자 컴퓨터에 쇄도할 것이다 라고 기사는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언큐에게 가장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크리스 먼러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혜는 양자 컴퓨팅 기업이 아이언큐가 하드웨어 쪽에서 앞서간다 라고 다들 알고 계셨는데 이미 아이언큐는 하드웨어에서 이온트랩 방식의 문제인 확장성, 느린 속도 뭐 이런 것들을 이미 극복할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고 하드웨어는 차치하고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겠다 라고 하면서 소프트웨어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언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매력적인 기업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드리는 거지 모든 투자에 대한 이런 매수매도 고민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내용 함께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